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푸딩먹방입니다. 아까보다 목소리가 줄어들었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이름이 이준서인데요. 오늘은 푸딩먹방입니다. 아악! 이준서야 이거 봐봐.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예요. 오늘은 푸딩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너무 좋아. 여기는 엄마, 아빠 집. 귀엽게 자고 있는 얘는 루루. 루루야, 너 짱 못생겼어. 그래서 귀여워. 핑크코, 눈코 덕지덕지.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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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집에서 잘 쉬고 있는 두두 하니 두두 껌 빼앗은 두두 야 껌이 눈 찌르겠어 안 따가워? 다 작살난 이 껌 소중한 껌 안 뺏기려고 여기 손 얹고 자는 거야? 아이고 아이고 언니야 호난하니? 엄마 몸빼바지 그거 애들이 사준 거잖아 양평시장에서 우리 엄마가 입고 있어요 얘는 엄마 아빠의 첫째 개 아들 폴리 할배야 폴리 할배 몸에 어구 졸려 어구 졸려 어구 졸려 폴리도 아빠가 낚시처에서 데리고 온 엄마 없는 아이 약간 그 이 발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달마시안 도상 중에 달마시안이 있는 아이입니다 엄마 집에 제가 들던 가방이 좀 있어요 구강시켜 드릴게요 샤넬 빈티지 샤넬 빈티지 2.5 샤넬 빈티지 2.5 이거 라지 사이즈였나? 이게 맥시아 라지야? 나 그런 거 잘 몰라 사이즈는 이거 옛날에 이거 진짜 옛날 거 이것도 내가 이거 누구한테 샀던 거 같은데 이거 내가 플리마켓에서 샀나? 슬러치 스타일 이거 정말 가방에 항상 이쑤시개가 들어있더라 내가 옛날에 잘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예쁜데 이게 페이던트라서 진짜 흠집이 안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딸깍하면 열리고 이렇게 안에 북한으로 나눠주시고 봐봐 우리 엄마 가방 안에 항상 이쑤시개가 있어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있구나 아니 뭐 이쑤시개 몇 개 있는 거야 근데 거의 안 매다가 엄마 이거 들을래? 나는 엄마가 냉간 가져와 이거 비닐도 안 벗겼어 비닐도 안 벗겨 이거 이거 보이백 흠집이 안 나니까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 해질 일이 없어 영원히 들고 다닐 수 있어 이 사실 이 보이샤넬 백은 제가 오유나 언니한테 한 거예요 아이고 언니가 진짜 싸게 줬어 아마 지금 좀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 가방에 뭐가 다 들어있다? 그리고 거의 이쑤시개가 다 들어있어 아니 이쑤시개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? 아 여긴 면봉이 있어 면봉으로 이쑤셨나? 어 봐봐 이쑤시개가 모든 가방에 다 있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다 이쑤시개야 아 진짜 지금 영 가방 모든 가방에 다 있었어 이쑤시개가 아니 맨날 고기만 먹고 다니나? 이쑤시개 이쑤시개 장사야? 아니 뭔데 어 제 이건 제가 옛날에 샀던 셀린 지갑 컬러 너무 예쁘죠 약간 편지 편지 봉투 같은 느낌 좀 불편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야 되니까 요즘에는 사실 현금 갖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쓸 일이 없네 뭐야 어머 나야 나 역시 엄마 가방에서 발견된 홀로그램 카드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더 기절 너 모사이크 해주세요 모사이크 모사이크 그녀의 20대 초 대덕 대덕 왜 그랬어 이거랑 연장선상으로 옛날에 구입했었던 편지 봉투 모양 가방 이것도 셀린 이것도 엄마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두고 다녔는데 이런 소재는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 스웨이드 나중에 그지 됩니다 와 진짜 이거랑 10년 정도 된 것 같지? 10년 더 됐나? 네 하필 퍼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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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망가서 동생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넬 샤넬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얼마 전에 네 사드린 거 이거는 또 그거 귀엽죠 진주가 알라리바퀴 이거는 또 동그란 큐빅과 밑에 진주에 샤넬 마크가 딱 있는 이거는 또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진주 날린 거 우리 명절 음식 배달음식 떡볶이 또 군묘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야 두두 먹고 싶어요 돌아 돌아요 돌아 하지만 안 돼 응 야 뭐생긴 애 왔구나 핑크코야 핑크코 핑크코야 이제 혼자서 혼자서 스크린골프에 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항상 차에 골프 클럽을 다 들고 다니니까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? 오예 오예 오케이 깨끗 오예 이렇게 오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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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rgentina 지금 다쳤거든요? 진짜 거지같이 쳤네. 123타 져서 50개를 더 친거야.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치니까 진짜 이따위로 나오네요. 진짜 미치겠다. 라운드 종료. 베이징 2022 개회식. 개회식을 보면서 지코바! 맛있겠지롱. 누나 공연하고 왔잖아. 이 정도는 내가 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니? 여기 비비큐 최애 치킨집인데 양념 된 거 먹고 싶어서 미쳤다. 얼굴은 좀 감안해주세요. 고난하고 속눈썹 띄고 오면 이 얼굴이거든요. 지코바 전공 한 5년만에 먹는 거 같은데? 안에 양념 배인 고망돌린 떡. 지코바는 원래 밥 비벼 먹는 치킨이라고 하잖아요. 안 먹고 고기 안 먹고. 여기랑 떡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걸로 먹어야 된다. 이걸로 먹어야 된다. 너무 맛있다. 많이 먹어야 된다. 잘 먹어야 된다. 너무 맛있다. 이거 먹고 싶지. 근데 이거 양념 된 거 못 먹어야... 나한테 먹어야 된다. 배고파. 진짜 맛있다. was it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